스토리 버킷 네 안녕하세요 불곰피디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2부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조경일 작가님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부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네 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20살 07 학번으로 제 나이에 입학해서 같은 나이에 남한 친구들과 처음으로 어울렸다 한국생활 3년차의 본격적인 대학생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동일한 수업을 듣고 성적평가도 동일했다 북에서 왔기 때문에 봐준다는 건 없었다 똑같이 경쟁해서 성적을 받아야 했다 매우 어려웠다 그러면서도 동아리 활동을 했다 동아리 성향은 진보였다 비정규직 문제, 반값 등록금 문제, 평화통일 관련 행사, 촛불집회 등에 적극 참여했다 정치가 다 해결하지 못하거나 부재한 그런 현장에서 나는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를 목격했다 북에서 왔는데 그런 진보적 이슈 현장에 나가는 것이 괜찮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게 진보든 보수든 중요하지 않았다 약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내 자신이 아무도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약자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통일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오지 않겠구나 당장의 문제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렇게나 많구나 라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좀 큰 울림이 있었는데요 진보냐 부수냐보다 먼저였던 것은 약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기준으로 볼 때 정치를 하는 데 있어 본인이 몸담을 정당을 정하는 것에는 오히려 큰 망설임은 없다고 하셨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좀 이런 정치를 입문하는 이런 과정들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3년 살고 대학생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사실 한국 사회를 다 알기 전이에요 진보가 어떻게 있고 보수가 어떻게 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살아왔던 삶이 있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보면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듣고 그런 사람들이 싸우는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보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보를 선택을 하기로 마음 먹고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자연스럽게 내가 있을 위치에 자연스럽게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진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 진보냐 보수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었어요 다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또는 내가 어떤 사람들 옆에 있어야 하느냐 그것만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고요 저는 그래서 한국 사회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보통은 좋은 것만 보고 굉장히 발전된 것만 보고 이런 것만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만 보기 전에 한국 사회의 단편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압축성장했잖아요 산업화 과정 또 민주화 과정도 굉장히 압축성장했는데 그래서 선진국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압축성장하는 것만큼 고통도 압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제가 대학교 때 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대한민국인데 여전히 길거리에 나와서 투쟁하는 사람들 피켓 하나 들고 자기 목소리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옛날 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지도 않았고 나는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살았던 가장 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까 왜 이렇게 울부짖고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간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감정이 입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 곁에 섰고 그게 보니까 진보였고 그런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대변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기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정당들이었던 거예요 그중에 여러 당들이 있고 그중에 민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정직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심지어 지금은 평화냐 통일이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요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만나지 않고서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밥도 먹어봐야 이 사람이 나한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또는 나한테 저기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다 파악을 해볼 수 있다는 말이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까지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관계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만나자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같이 살 수 있는지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인지 우리 한번 견적을 대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서 남북교류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이쪽 진보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아 그러면 내가 서야 할 곳이 이곳인가 보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님 입장에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정치라는 게 또 현실 정치라는 거는 또 마냥 어떤 이상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건 또 맞다 보니까 그렇죠 뭐 사실 이제 또 그런 케이스들이 아무래도 좀 더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같고 사실 작가님처럼 이렇게 뭐 지금 이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셨고 어쨌든 진보진영을 선택하셔서 정치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는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없죠 그렇죠 거의 없다고 보시나요 그 지금은 그래도 조금 있긴 한데 저처럼 이렇게 드러내놓고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딱 없다고 하시는군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좀 이단하 취급을 받기도 하죠 심지어 같은 고향에서 온 사람들에게서조차 빨갱이냐 이럴 거면 왜 왔냐 이럴 거면 다시 돌아가라 아이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으니까 네 이 한국 정치도 뭐 이념적으로 기형화되긴 했지만 이 사회에서 정착하는 탈국인들마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또 그분들을 꼭 막 탓하고 싶은 생각은 또 없는 게 그분들도 어쨌든 이런 현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설마 보면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금 더 이익이 되거나 좀 안전한 쪽으로 선택하기 마련인 거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선택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좀 보수 정당 쪽으로 그렇게 이제 선택해서 하시는 경우가 좀 많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맞아요 그게 그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무난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피해를 좀 보는 경향이죠 네 뭐 제가 말해 저도 만약에 그런 선택을 했더라면은 지금처럼 그 앞으로 무엇을 할까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았고 기회들이 많이 와요 사실은 어쨌든 탈북민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도움을 주고자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마음이에요 탈북민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왔어요 제게도 그런데 보니까 저는 민주당 쪽에서 소위 말하는 이쪽 진보 진영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들이 다시 거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쉬워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는 줄을 잘 서야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나는 줄을 잘 못 썼구나 그런데 못 턱 하겠어요 네 제가 이 길을 뭐 걸어왔는데 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뭐 사실 지금의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지만 씁쓸하신 순간도 굉장히 많았을까 사실 예상되고요 네 진짜 한국 사회에서 줄을 잘 서는 것 이 너무 사실 적극한 표현이기도 해서 네 아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뭐 책을 읽으면서도 그랬고 지금 작가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작가님이 이런 정치와 또 앞으로의 커리어 또 그런 것들 정말 응원하고 싶고요 제가 뭐 진보 진영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오신 선택을 정말 존중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아 참 그래도 어쨌든 하여튼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한 정치를 저는 해 주신다고 생각은 들어요 좋은 기회가 좀 많이 열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정치에서의 어떤 경험하셨던 일들을 좀 몇 가지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탈북민으로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지원하는 것이 진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고배를 마셨다고 그런 이야기도 해 주셨고 그러다가 2017년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의원실에서 계약직 인턴 비서로 이제 일하시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들을 보내면서 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처음으로 국회에 들어간 거니까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어쨌든 국회 보좌진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이니까 굉장히 기뻤고요 하지만 국회라는 곳은 배우는 곳이 아니라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턴은 사실은 배우면서 경험하는 취지의 제도거든요 하지만 국회에서 인턴은 맡은 일을 결과물을 내야 하는 굉장히 치열한 곳이에요 그곳은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곧잘 해냈고 또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국회라는 공간에 처음 들어가게 된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하지만 인턴으로서의 한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뿌듯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어쨌든 살아온 배경이나 출신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오지에서 태어난 이 소년이 어떻게 한국까지 와서 그것도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지 여의도에서 국회의원의 비서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굉장히 뿌듯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 출세했네 이런 생각까지 들었고요 근데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생각 아닌가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생각이죠 뭐 작가님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정치를 꿈꾸는 친구들이라면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일이죠 맞습니다 쉽지 않은 경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비슷하게 국회의원은 북한으로 치면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거든요 근데 아오지 청년이 거기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함경도도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참 어쨌든 어쨌든 한국 사회는 나에게 기회의 땅인 건 맞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하지만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죠 국회라는 곳이 어쨌든 실적을 내야 하는 곳이고 게다가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제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소수고 소수가 몇 명이 있어서도 그거는 이제 보수당에서 저기 저쪽 보수당에서 탈북민 국회의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 의원실에서 일을 하는 경우 그런 케이스가 있었지 이렇게 똑같이 경쟁을 해서 치고 들어가는 가기는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다행히 운이 있고 감사하게도 제가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들어가서 열심히 해야만이 다음 탈북민 청년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잘 못하면은 다음 청년에게도 기회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는 유별나게도 소수자를 바라보는 그 관점들이 확증 편향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탈북민 한 명이 잘 해내면은 탈북민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요 탈북민 한 명이 잘 못하면 탈북민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더라고요 동일시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아무 잘못 없이 정말 열심히 해야 다음 기회가 있겠구나 그게 누가 됐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부담도 있었어요 하지만 굉장히 재밌게 해서 그 기간 동안은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인턴 계약 끝나고 나서 그 후에 더불어민주당의 또 김영춘 의원 맞습니다 네 그 의원실에서 이제 이때는 이제 계약직이 아니고 진짜 정식 보좌진 비서관으로 네 이게 국회는 그 계약의 개념이 좀 모호합니다 인턴만 인턴만 그렇게 계약을 쓰고 나머지 비서부관도 계약이기는 하지만 의원직 의원직 의원 임기까지가 계약인 거죠 그렇죠 네 형식상 그렇게 하죠 네 여기 이제 들어갔을 때도 뭐 다행히 제가 앞전에 김두관 의원실 일을 끝나고 또 이렇게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또 막 떨어지고 일을 반복하다가 감사하게 또 한 번 됐다는 말이죠 여기 김영춘 의원실에 들어가서는 앞전 보다는 조금 더 경험을 좀 했죠 왜냐면 급도 좀 더 높게 받았고 또 앞전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일단 저는 좋은 리더를 만났던 것 같아요 김영춘 의원님은 그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굉장히 그 인정받는 분이에요 사실 저도 좀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인격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인격적으로 젠틀맨이다라는 소문도 있고 좀 합리적이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리더를 잘 만났다 그래서 일을 하는 방법을 제가 다시 배우기도 했어요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체계적으로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을 할 때는 롱패스 하지 말고 숏패스를 하라 숏패스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축구할 때 롱패스는 멀리 있는 선수에게 주잖아요 숏패스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주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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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는 건데 일을 할 때는 숏패스를 해라 이게 뭐냐면 1이 떨어지면 A부터 Z까지 A가 Z가 될 때까지 혼자서 끙끙 앓고 하지 말고 B까지 됐으면 B까지 정도를 공유를 해서 혹시 방향이 틀려질 수도 있는 거고 틀린 부분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간에 서로 자주 보고를 해서 맞춰가자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었으면 또 그걸 끙끙 앓고 있다가 마지막 데드라인 돼서 저 이거 밖에 못했어야 하면 그거 낭패가 아니냐 그래서 숏패스 공을 빨리빨리 던져가지고 대안을 찾아서 같이 해결하자 그래야 일이 잘 된다 라는 실무형이에요 김영춘 의원도 정치의 시작이 김영삼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평이 또 나아있죠 그래서 저는 좋은 리더를 만났고 좋은 일도 많이 배우긴 했죠 물론 힘들어요 이게 리더와 리더와 계속 일을 뭐야 이렇게 숏패스를 한다는 것은 말이 숏패스이지 사실은 이게 심리적 부단이 굉장히 강해요 계속 같이 해야 되고 노동 강도도 세고 이럴 거잖아요 보고 해야 되고 잘못하면 이렇게 스크래치 당하기도 하고 일의 현장이 항상 그렇잖아요 하지만 돌아서면 그게 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를 탓하는 거죠 한심하게 왜 이렇게밖에 못했냐 이렇게 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일을 많이 배웠고 정말 좋은 리더를 만났다 리더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전에 김두관 의원님도 굉장히 멋진 분이에요 그분도 그분도 정평이 나아있죠 하지만 리더십의 스타일이 또 달랐던 거고 제가 거기까지 경험을 하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김영춘실에서는 그렇게 일을 하고 또다시 그분이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감사하게도 일할 기회가 돼서 또 사무총장으로 모셨고요 그분을 모시다가 그분이 이번에 정치 은퇴를 선언하셨어요 저도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정치 은퇴를 선언하셔서 제가 모셨던 주군이 주군이 사라졌죠 하지만 이분이 굉장히 인간적인 분이세요 나이나 직위나 격식을 잘 안 따지세요 그냥 뭐 저는 어쩌면 그냥 일개 비서거든요 그분은 뭐 엄청난 유력 정치인이죠 엄청난 저기 대권 주자였던 분이시고 그리고 뭐 사실 뭐 영남 부산 바닥에서는 그러니까요 대표 대표 정치인이시니까요 대표 정치인이다가 장관도 하셨고 막 이런 분이니까 저는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다가가기 어렵기도 해요 하지만 그분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같이 밥 먹다가 같이 차로 타고 가다가 피곤하면 내가 운전할게 너 옆에 조수석에 앉아 그래서 같이 와아 를 구경하면서 가고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참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이래서만큼은 또 엄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만났다 저는 그래서 가끔 가끔 서울에 올라오시면 또 제가 수행해서 모시기도 하고 그렇게 그렇게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정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뭘 또 그런 또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근데 이게 사람 사는 게 이제 뭐랄까 지금 어떻게 보면 별략이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좀 이렇게 알겠거든요 왜냐하면 이 한국 사회 특히 정치권일수록 굉장히 아시잖아요 사실 굉장히 뭐랄까 권위주의적인 그렇죠 사람들 엄청 많잖아 사실 근데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좀 힘들게 하더라도 관계와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리더는 사실 한국 사회에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흥미롭게 들었고 네 또 정말 최근에 사실 그 부분 김학준 의원 정도면 부산에서 공천받고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분일 수 있잖아요 네 너 이 참 형우에 어떻게 될지 뭐 장담할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 타이밍에서 그런 은퇴라는 뭐 선택을 한다는 것이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튼 또 곁에서 또 보신 분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긴 한데 네네 네 진짜 큰 경험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네 맞습니다 저는 정말로 정말로 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국회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사실 장관급이거든요 굉장한 진짜 그 뭐랄까요 또한 권한도 많고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그런 잘 모르는 저희가 알기로도 네 맞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약간 이런 용어는 좀 너무 싸구려 용어가긴 하지만 끝발 있는 자리인데 사실 그렇죠 네 경험 참 좋은 리듬이 돼서 그렇게 좋은 경험을 하시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대선 이야기도 제가 한번 네 안 여쭤볼 수 없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쨌든 이런저런 역할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대선을 어쨌든 이 정당 정치 안으로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좀 치러내신 거잖아요 네 처음이신 거죠 지난 대선 때는 어떠셨나요 지난 대선 때는 그냥 간접적으로만 그렇죠 그러셨을 것 같아서 이번 대선을 치르시면서 좀 들었던 소감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떠셨나요 그 뭐 이번 선거는 유별나게 유별나게 네거티브가 많았던 선거 양쪽 다 후보가 다 흠이 있었던 선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는 사실은 별로 저한테는 안 중요했어요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저는 그것만 사실을 봤던 것 같아요 뭐 깨끗한 사람이 좋은 정치를 만든다는 보장은 없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만드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아 나는 지나치게 현실주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을 보면서 특히 저는 제 관심 분야가 아무래도 남북관계 통일 평화 통일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동의할 수 있는 통일 정책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의 일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그게 제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후보를 선택해서 후보를 찍었고요 그래서 제 나름 대선에서 나름 한 번 우리 청년들을 모아서 특히 우리 남북 청년들을 모아서 함께 우리도 한번 뭔가 목소리를 내보자 해가지고 남북 청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선거운동하는 건 의미가 없다 우리는 저는 또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이 돼야 된다 특히 대통령의 정책으로 반영되면 얼마나 좋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원을 비롯해서 탈북민들에 관련된 정책 그 다음에 우리 평화 통일에 관련된 정책들 여러 개들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후보에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기 며칠 전에 후보가 받았어요 후보가 받아서 그것을 탈북민 정책으로 그대로 반영을 해주셨더라고요 채택을 했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채택을 했어요 사실은 선거하다 보면 자기 아이디어를 갖고 정책에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겠죠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받을 수가 없거든요 동일하게도 탈북민들 중에서도 민주당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있고 특히 기상세대들이 많아요 있고 정책을 막 들이밀어요 근데 그중에서 이번에도 여러 단위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후보의 워딩으로 후보가 대표적으로 공약으로 발표한 거는 제가 준 걸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짧은 기간 활동에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조금 걱정도 돼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남북 평화와 통일 저는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앞으로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어서 앞으로 다음의 대통령 아니죠 이제 집권하는 대통령이죠 임기 시작하는 대통령이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워낙 늘 대선을 치를 때마다 그런긴 하지만 갈수록 이 정치라는 한국 정치가 대결 구도가 너무 공고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조금 더 회의감이 커지고 척박한 환경이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진영 논리에 좀 더 가까운 분들한테는 좀 철모르는 소리 한다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잘 모르는구나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자신이 생각한 자신이 지지했던 세력이 당선되지 않다 하더라도 처음 시작부터 무조건 적대적으로 시작해서 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상대방의 몰락을 꿈꾸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반사이익으로만 계속 이렇게 되는 이런 분위기가 가장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동안 한국 정치가 문제가 됐다는 것도 그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임기 시작한 대통령이 정말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잘해주면은 그게 나중에도 진영을 넣어놔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잘해줄 거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권력에 대한 견제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저주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또 따라가 잘 돼야 당연히 국민들도 평화롭게 또 잘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는 건 참 좋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눠볼까 하는데요 책에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이 부분을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일은 북한 정권이 무너진 다음의 문이다 그런데 정말 북한 정권이 무너질까? 우리가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밖에서 보면 북한 정권이 무너질 듯 무너질 듯 하지만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3대 세습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이제는 힘으로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통일은 불가능한가? 모든 일에 과정이 있고 우리 세대가 안 되면 다음 세대가 숙제를 풀면 되지 않을까? 다음 세대가 통일을 이루고 우리는 통일의 성결 조건인 평화와 경제 협력을 먼저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다 불안이 해소되고 조금 더 먹고 살기 괜찮아진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세대에서는 여행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주셨는데 이 말, 여행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지만 최근에는 좀 덜하긴 한데 진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망하는 스토리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적어도 그런 공감대는 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프로세스는 발생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이제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통일에 대해서 더 좀 회의적인 사업이 오히려 더 늘어가고 그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발생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또 이제 그 현 정부 그 어떤 초기부터 중기까지 그런 화해 무드에서 기대가 굉장히 컸잖아요 실제로 그런 정도의 어떤 분위기가 없었으니까 최근에는 뭐 이런 것도 경험하고 다시 또 좀 어려움을 겪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네 어쨌든 통일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 이거 좀 간단하게 좀 들려주시죠 네 저는 간절히 원해요 통일을 정말로 당장 내일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말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그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만약에 가능해진다고 해도 그건 우리 사회의 불행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한국 사회가 애토록 분열된 원인이 저는 분단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국 사회는 잘 모를까 심각할 정도로 북한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독재, 미사일, 핵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북한에 대해서 공포의 이미지가 많아요 네 근데 북한은 별거 없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 굉장히 무섭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을 저는 몰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독재정권 핵 같기 때문에 그건 무섭긴 하죠 근데 그거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북한을 너무 몰라서 우리의 통일 담론이 진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은 담론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우리의 소원은 통일 더 이상 소원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무슨 통일이냐 여행도 못하는데 여행 못하잖아요 그나마 제한적으로 하던 금강산 관광도 못하는데 무슨 통일이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통일이라는 말이 오히려 진짜 통일로 가는 길을 제약하는 담론이 돼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왜 또 그런 생각을 하냐면 어쨌든 우리가 통일의 비교 대상으로서 우리는 동서독의 통일을 많이 비교하잖아요 많이 참고한단 말이죠 근데 그 메르켈 총리가 동독이 동독 출신 정치인인데 메르켈 총리가 16년의 정치 인생을 끝내고 작년 10월 31일자 독일 통일 31주년 기념 연설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했어요 그때 은퇴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리지널과 날마다 소속을 새로 증명해야 하는 학습된 사람 두 종류의 독일인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소독 사람은 오리지널이고 동독 사람들은 소독을 학습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진짜 16년 만에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소독의 우월한 삶의 양식으로 동독을 평가져라 하는 소독을 비판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 작센주 의장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독일은 제도적으로는 통일이 됐지만 우리는 정서적으로는 통일이 안 됐다 진짜 뼈아픈 고백이에요 하물며 31년이나 되는 독일의 정치인들이 현재 그 고백을 하는데 남북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탈북민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완전히 한국 사람처럼 말을 하고 한국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환영을 받거나 적어도 기피는 안 한다는 거죠 한국 사회 자체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배타적인데 그래서 탈북민들은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요 한국에서는 저처럼 대놓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는 아직 북한 주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 그 말은 통일 준비가 안 됐어요 한국은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안 됐고 사회적으로도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일 이야기를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게 먹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또래 청년들이 난 통일 별로 그렇게 원치 않아 그냥 뭐 이대로 살아도 좋아 라고 하는 그 인식들이 저는 지극히 당연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이상은 저기 통일에 대한 이상은 저기 위에 있지만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몸은 현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여행부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행을 하다가 보면 조금씩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고 조금씩 대화가 되다 보면 이럴 거면 통일을 할까 아니면 이럴 거면 아직도 멀었다 아니면 그대로 그냥 나눠져 살자 뭐가 됐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일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당위성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논의들조차도 거부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당위적인 개념을 가지고 끌어와서 현실을 자꾸 재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년들 너희들 이렇게 꿈과 미래와 희망도 없냐 통일에 대한 꿈도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심어준 적도 없으면서 청년들에게 과제로만 남겨놓고 가서 왜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도전적이지 않냐 이야기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기들이 통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들게끔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지도 않았으면서 우리에게 통일을 논하게 하는 것은 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늦었지만 괜찮다 제한적으로라도 만나고 여행만이라도 하자 그게 곧 통일이다 저는 그렇게 좀 이야기합니다 참 진짜 좋은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진짜 저희 그런 거대담론 당위성 이야기하지 말고 여행하면 사실 누구나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궁금해요 또 맞아요 진짜 금강산 가보고 싶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런 것도 사실 저희가 그 계획 중에 있잖아요 철도를 연결해서 맞아요 남북철도 그거 연결해서 이제 그 유럽까지 가는 그렇죠 횡단열차 연결하는 그런 거 너무 좋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맞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진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있는 거죠 비록 그냥 기차 칸 안에서 지나가면서 볼지언정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작도 안 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작하고 조금씩 정차역도 생기고 그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진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이제는 한국에서 살아오신 시간이 북한에서 지내셨던 시간보다 더 길게 되셨죠 맞아요 3년이 더 길어졌어요 그러셨 네 그러셨죠 자 그래서 이제 동시대 한국의 청년의 입장에서 함께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보니까 남에서 자랐든 북에서 왔든 어쨌든 지금 우리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모두 치열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치열해요 근데 이렇게 치열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게 고민을 많이 했죠 공부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죠 우리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지 보니까 우리가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첫 단추를 풀고 다시 끼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우리 남에서 살았던 북에서 살았던 우리 청년들이 지금보다는 덜 치열해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이 뭘까 했을 때 그것이 저는 분단해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참 사실 진부한 이야기예요 청년들한테 어떻게 분단해소를 하자는 거냐 그거예요 정치인들이 해야죠 그래도 저는 청년들이 외치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안 해준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을 기대하면 안 돼요 스스로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섬나라를 한번 탈출해보자 한국은 섬나라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배 타고 가거나 비행기 타고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섬나라를 한번 탈출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치열하지만 조금이라도 남북관계에 관심을 가져보자 우리 서로 치열하게 살지만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우리가 같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야 우리가 덜 치열해진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 또래들 저는 이렇게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토론도 하고 해요 그래서 당장 내일 취업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자기 속에서 열심히 써야 되고 벅차긴 한데 그 벅찬 것을 자기 탓이라고 느끼게끔 만드는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 했을 때 결국은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이 이렇게 바꿔라 나는 근무한 상황을 가고 싶다 왜 갈 수 없도록 만드냐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한번 외쳐보자 우리 동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청년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기는 해요 하지만 참 돈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이게 돈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발상의 전화를 한번 같이 해보자 그 정도로 한번 나누고 싶어요 그 아까도 계속 나눴던 이야기 중에 포함된 건데 작가님이 어쨌든 검정고시를 통하시긴 했지만 그 07학번 딱 제 나이에 가르쳐도 대학을 같이 들어가시면서 그 20대 이후로는 진짜 똑같은 코스로 그대로 사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정말 한국에서 사는 20대 30대 청년들을 본인이 당사자이시니까 당연한 건데 그에 대한 너무 이해가 잘 돼 있으시고 저는 제가 당사자이기도 하죠 그냥 단지 10대 경험만 다르고 출실만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나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살기 벅차요 지금 저 지금 앞으로 뭐 보고 살지 걱정이에요 취업 준비해야 되지 고민해야 되지 근데 이런 진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니까 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벅차요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동지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래도 힘들지만 같이 한번 나아가보자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이면 진짜 같이 공감하실 것 같고 같이 동감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작가님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이 사실이 막막합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진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취업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요새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요 저는 요새 집에서 계속 폭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 만나면 다 한결같이 저에게 왜 이렇게 살 빠졌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나 그런가? 그래서 봤더니 진짜 살 빠졌다고 그렇게 먹는데 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로 지금 그런 과도기 단계에 있어서 앞으로는 작가로도 좀 계속 살고 싶기도 하고 계속 쓰고 싶은 글도 많고 또 그리고 어쨌든 경제적 자유가 가장 중요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나 창업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뭐 그랬지만 뭐 어떤 모습으로든 좋은 기회가 좀 잘 주어지면 또 잘 해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모습으로든 작가님 앞으로의 그런 일들을 좀 저도 같이 응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좀 녹음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녹음을 좀 같이 녹음하신 소감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또 저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다시 정리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 일단 좋았어요 좋았고요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청취자분들께서는 아직 제 책을 보지 못하고 제 이야기를 지금 먼저 듣는 거라서 부분 부분의 이야기만 이제 아마 들으셨을 텐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 책을 간단하게 소개만 하면 그냥 북한을 떠나서 탈북에서 온 청년이 남한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탈북에서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청년의 삶을 통해서 아 이런 청년이 주변에 있구나 아 북한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살았고 그런 곳은 북한이라는 곳은 이런 곳이구나 라고 그냥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 책을 혹시 보게 되신다면 그냥 담담히 쓴 제 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이구나 이런 정도의 공감만 해주신다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두서없이 제 이야기 막 쏟아낸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그냥 아 한 청년의 이야기구나 이렇게만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두서없지 않았고요 저도 대화 나누면서 오늘 굉장히 즐거웠고 또 좋은 분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저도 참 좋았고요 뭐 책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꼭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좀 또 책을 구하셔서 또 같이 읽어봐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또 어떤 있다면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시면 한번 더 나와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